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꼭 눌러 놓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곡 너무 좋고요. 그 가산말에 굉장히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연주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곡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가곡이라는 것을 색소폰으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곡이라는 장르가 색소폰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가곡을 색소폰으로 연주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가곡 개명 악보집을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해가지고 노래가 다르고요. 30곡 정도씩 들어가져 있는데 악보에 가사랑 개명이 다 적혀져 있어서 노래를 잘 몰라도 몇 번만 들어보면 아 이 노래구나 하고 바로 개명을 보고서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요나 이런 팝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불러보는데 가곡을 많이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곡 악보집, 가곡 개명 악보집 1집, 2집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별미 연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성을 들여서 이 악보집을 만들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가곡 개명 악보집 1집, 2집 또는 1집 구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또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권에 23,500원이고요. 두 권을 하시게 되면 4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즐겁게 가곡을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